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여기는 침사추이고 지금 홍콩 섬 센트럴 소우 쪽 가는 길인데 저는 남자고 나이대가 좀 많아서 홍콩에 오시면 보통 에그타르트 많이 드시잖아요 보통 소우 쪽 가셔가지고 타이청 베이커리에서 에그타르트를 많이 드시는데 얼마 전에 위쪽에 베이크 하우스라고 빵집에서도 에그타르트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떤 게 더 맛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동 중이고 참고로 저는 에그타르트 별로 안좋아합니다 너무 달아 일로 가면 금방 가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되게 선선하고 좋아서 어 잠시 후에 스타페리를 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침사추이랑 센트럴 모습을 또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요일이라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거의 뭐 예전에 코로나 발병 전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마스크도 많이 안 끼고 있고 아 이차 이거 이차 번호판 두개 있잖아요 이게 보통 홍콩 번호판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보시면은 번호판 두개 있잖아요 위에 번호판이 마카오 번호판이거든요 이런 차들은 홍콩하고 마카오로 갈 수가 있어요 어 여기 피니슈라우트 있는데 야 저기 앞에 롤슬로이스 그 예 승용차가 지금 3대가 딱 지금 주차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꼭 한번 예 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싸진 않지만 오늘 날씨가 오전에 살짝 맑았다가 지금 흐린데 조금 선선해서 다니기는 참 좋네요 여기 헤리티지 지하도 쪽인데 이쪽에 원래 노숙자들이 많아서 이런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지금 노숙자분들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쪽에 노숙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야 날씨가 흐린데다가 안개까지 껴가지고 지금 저쪽에 홍콩 섬 쪽 빌딩들이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헤리티지 왔구요 빨간 모자 보이시죠 중국 단체 관광객들 이에요 이쪽에 뭐 시계별로 이렇게 조형물들을 만드는데 오늘은 약간 로보트 같은 그런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진을 지금 찍고 있네요 아 여기 중국 단체 관광객들 옆으로 지나가면은 약간 조금 그 담배 쩔은 냄새가 좀 나겠나요 요즘에 중국 친구들도 되게 세련된 친구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단체 관광객들은 조금 아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지금 IFC 2 빌딩이 지금 꼭대기 층은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튼 이런 나련한 느낌으로 지금 홍콩 섬 센트럴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준ided 222 이동 중입니다 생일 파티를 지금 여기 밖에서 하고 있네요 자 드디어 100년만에 타이턱베이커리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에그타르트를 한번 구매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얼마전에 새로운 리모드링 해가지고 깔끔합니다 안녕 필빡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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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청 베이커리 에그 타르트를 먹었고 이번에는 베이크하우스에 가서 에그 타르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쪽에 마크 스펜스 매장 앞인데 커피숍이 하나도 새로 생겼네요 이제 코로나 관련 홍콩 입국 규제가 거의 없어져서 이제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러워서 지금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조용조용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크하우스 도착을 했고요 다행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다 사람 많네요 제가 홍콩에 거주 중이라서 웬만하면 관광객들 많이 가는 식당에서 줄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영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카이청 베이커리 에그 타르트를 먹어서 보이차으로 입안 각을 좀 하고 그리고 방금 구입한 여기 베이크하우스 에그 타르트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베이크하우스 에그 타르트가 더 달고요 그리고 연유 맛이 들어가서 맛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타이청 베이커리는 조금 그냥 느끼한 느낌이 많은데 여기는 좀 더 강렬하게 달고 그리고 약간 마카오 에그 타르트처럼 약간 조금 태운 그런 맛이 있어서 맛의 그런 풍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에그 타르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 맞을 정도니까 베이크하우스 에그 타르트가 더 맛이 있는 것 같고 가격은 홍콩 달러 2불 한 300원 정도가 타이청 베이커리 에그 타르트보다 좀 비싸고요 그래도 확실히 베이커리 전문 빵집이다 보니까 맛이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유도 연유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베이크하우스 에그 타르트가 더 맛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홍콩 여기 소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청 베이커리 빵집 앞인데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에그 타르트가 약간 홍콩 스타일이죠 반숙 느낌이고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아까 먹었던 베이크하우스 에그 타르트는 약간 그 포르투갈 마카오식 약간 조금 태운 듯한 느낌이에요 아 그나저나 두 군데 에그 타르트를 먹어서 지금 속이 니글니글 합니다 자 이렇게 홍콩에 에그 타르트 양대의 산맥 타이청 베이커리하고 그 다음에 베이크하우스 에그 타르트를 먹어 봤고요 또 조만간 다른 홍콩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시